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모두 부탁드려요 모체는 사모 엔지니어링으로 85년도에 설립되어서 2001년도에 코스닥 벤처로 온 회사인데요 그 이후로 회사가 망하고 나서 여러 번 최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흔한 상장 껍데기 셸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대주주가 바뀔 때마다 사업 목적이나 여타 내용들도 계속 추가 혹은 변경되면서 그야말로 걸레짝이 된 회사죠 최근에 K-Partners라는 데가 저산사 재청구를 통해서 최대주주가 되었고 지분율은 18% 수준인데 여타 다른 친구들 다 합하면 50% 정도가 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일단 회사 숫자 보고 가시죠 시뻘겄내어 단연간에 걸쳐서 영업이익 적자 이른바 케찹을 바르고 순이익도 엄청나게 적자였습니다 이런 회사를 도대체 왜 얘기하는 거야 싶죠 약간의 힌트를 보자면 19년도부터 영업이익이 조금이나마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일단 회사의 재무상황은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닙니다 21년도 1분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들을 다 합하게 되면 대략 13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이자 발생 부채가 160억 정도 됩니다 회사가 가진 유형자산까지 감안하면 감내를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20년도부터 동사의 영업이익이 꽤 돌아선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심지어 21년도 1분기 때는 한 분기에 영업이익 13억이나 달성을 했습니다 이 매출액 증가 추이를 보세요 이런 부분에서 회사가 그간의 잡주를 벗어나서 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회사의 사업 부분은 크게 커피 사업부, 과거 운영되던 엔터, 그리고 가스 쪽 자원 개발이 있습니다 근데 메인은 커피입니다 이게 일리 브랜드의 머신을 주로 파는 건데요 판매는 각종 백화점, 일리 카페, 호텔, 온라인 등으로 팝니다 그리고 일부 원두 같은 것도 여기저기 납품을 해요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현재 커피가 90%가량 차지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국내에 수입을 해가지고 파는 거니까 다 내수로 잡히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부문별 매출액을 보면 엔터 쪽은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매출액은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자원 쪽도 적자를 줄이는 거에 포커싱을 하는 것 같고요 메인 캐리하는 커피 쪽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올라오는 속도가 꽤 가파르다는 것이죠 이익률은 아직까지는 좀 안정화가 덜 된 느낌이 있습니다만 올해 1분기 보시면 매출액 150억에 영업이익 16억 대략 오피하면 10%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자원 개발 쪽은 BEP 맞춰놨고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일단 분기당 영업이익 15억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봤을 때 곱하기 4 하면 연간 60억 정도는 볼 수 있다 몇 년간 회사의 영업비용 구조를 보면 상품 매입이 한 70%, 급여 8%, 기타 등등 떼고 계산을 했는데 사업 구조 조정을 하면서 비용이 좀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 안정화는 되고 있어요 판간비 같은 경우에도 20년도에 일시적으로 발생했던 대선 삼각비를 빼주면 큰 증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분기부터가 비용이 좀 제대로 잡혀 있다고 봐야 될 텐데 1분기 기준으로 짤 수 있는 비용은 다 짜낸 것 같습니다 판간비 같은 경우도 25% 정도로 안착이 돼 있고요 그래서 동사가 매출이 늘기만 하면 될 거다 근데 요즘에 집콕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커피머신 위에 판매가 좋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사실 과거 대비 국내 커피머신 수입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메인은 역시나 네스프레소겠지만 일리쪽도 단일 주체로서는 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일리쪽이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은 이유는 이 모델의 가격대가 비싼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부분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이 정도까지 가정용으로 감당한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취향이 좀 더 다변화가 되면은 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트렌드로 봤을 때도 일리 커피머신에 대한 관심도가 과거 대비 높아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동사 과거 주가와 영업이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특이하게도 21년도 1분기 실적을 보고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격차가 벌어져 있죠 일단 요게 달라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2분기 때 더 좋아진다면은 더 좋겠죠 최근에 갑자기 누가 들어오면서 장대양봉 세우고 그리고 나서 요동을 쳤었는데 이게 워낙 천억 미만의 스몰캡이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기가 멈추면서 지금 약간 눌림목 상태로 돼 있는데요 다시 거래가 좀 터지게 되면은 주가에 언제든지 오를 수 있겠죠 근데 뭐 그건 어차피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내용만 잘 알고 트래킹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추가적으로 회사가 전환사체를 일부 가지고 있는데 그 전환가가 840원입니다 주가가 아직까지 700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까지 맞추려면은 22년도까지는 그래도 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희석이 되더라도 그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일리커피 머신과 관련된 수혜주 슈로홀딩스를 알아봤습니다 과거의 잡주였지만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고 터널 라운드를 한다면은 한 모금 가능해 보이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